제2호 태풍 마와르는 우리나라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이어지는 강수는 정체전산에 의해서 내리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2일 새벽까지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 그리고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되어 많은 비에 대한 대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분석관 박정민입니다. 오늘은 6월 1일부터 2일 사이의 강수 및 이후 날씨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례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최근 동아시아 기압계를 분석을 해보면 위성 영상에 동영상을 지금 제가 입혔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주변, 즉 동아시아 지역을 덮고 있는 기압계의 모습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북쪽으로 해서는 굉장히 큰 시스템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여러 개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여러 개 돌고 있는 저기압성 소용돌이들의 아랫단 쪽으로 찬 공기가 우리나라 북쪽 정도까지 위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눈을 돌려서 중국 남부쪽을 보신다면 열대 몬순기압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메이유 라고 해서 선형으로 길게 구름대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주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따뜻하지만 상대적으로 건조한 기단, 시티라고 부르는 그런 기단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여름철을 지배하고 날씨 평안을 야기시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더 동쪽으로 물러나서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운데 2호 태풍 마와르가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쪽에서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만 부근에서 점차 정체하다가 북진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본 오키나와 부분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점차 북동진하면서 일본 열도 남동쪽 먼 해상 쪽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중국 남부 특히 스찬성 같은 경우에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데 스찬성의 일부 지역에서는 고온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국 내륙 쪽에서 벌어지는 강한 대리원들과 그리고 고온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일체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스찬성 내에서도 북쪽과 남쪽이 서로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본 쪽에서는 바이유라고 부르는 이런 우리나라로 따지면 장마, 일본 장마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점차 선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 쪽에 메이유, 일본 쪽에 바이유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그거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정체장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메이유와 바이유라고 부르는데 한자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런 뜻은 메와 나무의 열매인 메실이 5월에서 6월에 열릴 때 내리는 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장마는 장마라는 그 자체에서 시기가 특정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뒤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바이유가 선언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키나와와 아마미에는 5월 18일경에 바이유가 선언이 되었고요. 큐슈와 주꼬쿠, 킹키, 도카이 쪽에서는 5월 29일과 5월 30일경에 바이유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즉 일본 남쪽 지역에 지금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일본에는 바이유가 선언이 되었는데요. 이런 기압계들에 따라서 일본은 역시 시기적으로 5월 6월 사이에 정체전선이 형성되고 그 강수의 지속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면 선언적으로 바이유를 선언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2호 태풍 마와르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10시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는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약 35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점차 북진 성분을 가지다가 북동쪽으로 전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대만 쪽에서 속도가 느려져서 북진 성분과 북북동진 성분을 가지면서 점차 전향한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오키나와를 지나면서 북동쪽으로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수치 모델들에서 무의하고 있는 앙상블 결과들을 보시더라도 일본 열도의 남동쪽 먼 해상을 지날 것으로 컨센센스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태풍의 영향은 우리나라에는 직접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벌어질 6월 1일과 2일, 오늘과 내일이죠. 그리고 6월 3일과 5일, 그리고 6월 6일 이후 날씨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압계 모식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제주도 해상과 남해상, 그리고 남부지방 정도까지 정체전선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충청 남부 지역까지 약한 비가 있습니다. 그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6월 3일과 5일에는 중국 대륙 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남동진하고 있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그리고 6월 6일 이후부터는 그 이후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보시는 그림과 같이 북쪽과 남쪽에서 작은 저기압들이 존재하고 우리나라 쪽은 이동성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놓여있는 마치 샌드위치와 비슷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동성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든다는 것은 기온은 올라가고 상층에 찬 공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겠고요. 북쪽과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 또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강수의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 1일부터 2일까지의 강수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쪽의 대기 하층 쪽의 시어라인 그리고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전이되고 있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정체전선상에서 비구름대가 발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비구름대는 오늘 밤 정도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존재하겠고요. 그 이후에는 중국 대륙에서부터 대기 3km 이상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남동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정체전선 때가 일본 남쪽으로 남동진하면서 빠져나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일 새벽 정도까지도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2일 새벽까지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부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제 경남권 해안, 제주도 중산간, 그리고 제주도 산지로는 20에서 60mm, 그리고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금 현재 호우예비특보가 오늘 오후에는 제주도 산지, 제주도 남부 중산간에 지금 현재 발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밤 경남 지역의 통영 거제 쪽에 호우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의 남부지방은 10에서 40mm, 전남 해안쪽으로는 60mm 이상, 그리고 전북은 5에서 20mm, 나머지 지역으로는 5mm 내외의 상대적으로 적은 강수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일 날은 다시 전체적으로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빠져나간 이후에 대기가 다소 불안정한 상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지상 부분에서는 강한 햇볕에 의해서 낮 또한 기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왼쪽 아래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지상과 약 5km 상공간에 약 35도 정도의 기온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는 전체적으로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따뜻해지면 안정한 대기인데 지상 부분이 따뜻하면 계속해서 공기들은 상승하고자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뚜기를 뒤집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뚜기를 뒤집어 놓으면 계속해서 원상 복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대기 하층 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고 위쪽에 얼음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공기는 더욱 빠르게 상승하면서 구름대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구조가 내일 오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일단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소나기 구름대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대기 하층 쪽에 기류가 모이거나 지형의 영향을 받아서 강제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요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기 하층 쪽에 기류가 모이는 지역은 우리나라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 기류가 모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류가 모인다면 땅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소나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우리나라 동쪽 내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류가 모여서 상승하게 되면 구름대는 구름대의 바닥층은 약 2km 정도에서부터 구름대가 만들어져서 그 높이는 약 6km 정도까지 발달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나기 구름대가 발달을 한다면 소나기가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구름대의 꼭대기 정도가 영하 10도 이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둥, 번개까지도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강수량은 지금 현재 예상되는 소나기 지역은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동부 지역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밖의 내륙 지역에서도 대기 하층에 기류 수렴이 되거나 지역에 의해서 공기가 떠오르게 되면 소나기 구름대는 언제든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춘 대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소나기에 의해서 천둥, 번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름물리 낙래 가이던스, 즉 구름 내에 구름 물리적인 성질을 가지고 낙래가 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는 그런 가이던스의 예상도를 보시면 1일날 18시, 오늘 18시죠. 남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에서도 천둥, 번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내일 오후에 발달하는 소나기 구름에 의해서도 천둥, 번개가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다 쪽에서는 주로 남쪽 해상, 제주도 해상과 남해먼바다, 서해남부 바깥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표되어 있고 일부 예비특보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해상에 해상풍과 유입하고 예상도를 보시면 우리나라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해서 물결이 높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른쪽에는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너울 관련 너울 성분만 파고에서 지금 바람의 성분보다는 에너지가 전파되는 너울의 성분만을 따로 분리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부분 우리나라 남쪽 해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먼 해상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에너지가 전파되는 너울에 의한 풍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풍랑특보는 이 해역을 중심으로 1일에서 3일 사이에 제주도해상과 남해동부 바깥먼바다, 서해남부 먼바다 이런 쪽으로 해서 풍랑특보가 계속 유지되거나 추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상교통 이용과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너울들이 들어오면 해안가 쪽에서는 수심이 낮은 해안가 쪽에서는 이 파도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이 유입되면서 해안가에 물결이 높게 일고 방파제나 갯바위 등 이런 쪽에서 물결이 높게 일 수 있으니까 먼 바다가 잔잔해 보인다고 해도 이런 해안가 쪽에서는 갑작스럽게 높아질 수 있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1일과 2일 대부분 해상에서는 바다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말과 다음 주 날씨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강수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날짜별로 지역별로 구름 많은 날씨가 지금 현재 예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말과 다음 주까지는 우리나라는 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 또는 그 가장자리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쪽은 이동성 고기압이지만 우리나라 남쪽과 우리나라 북쪽에서는 기압골과 저기압들이 주기적으로 통과하는 그런 시스템을 예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구름 많은 날이 많겠다라고 예보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기가 불안정한 날도 많고 북쪽과 남쪽으로 저기압이나 기압골이 지나가는 날도 있기 때문에 쏟아기 예보나 비예보가 추가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에 발표되는 중기 그리고 단기 예보를 참고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쪽으로 찬 공기가 많이 몰려오거나 따뜻한 공기가 급격하게 많이 몰려오지 않는 전체적으로 기온 변화는 크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평년과 비슷한 그런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지역의 예보인데요.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을 보신다면 아침 최저 기온은 전체적으로 건조한 상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온은 떨어지고요. 낮 기온은 강한 햇볕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따라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는 날이 많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어 태풍 마와르는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차차 북동진하여 일본 열도 남쪽 해상으로 지나면서 우리나라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 이어지는 강수는 정체전산에 의해서 내리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2일 새벽까지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 그리고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되어 많은 비에 대한 대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동부를 중심으로 쏘나기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내륙에서도 쏘나기 구름대가 발달할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의 기상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와 쏘나기가 내리는 이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가능성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과 다음 주 날씨는 대체적으로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강수, 쏘나기 등 변동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쪽에 참고 슬라이드를 좀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장마라고 해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장마 기간이 점차 평년으로 본다면 점차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에도 메이유, 일본에도 바이유를 선언하는 등 전체적으로 동아시아 기압계가 여름 모드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름철에 우리나라 동아시아 지역 쪽에 영향을 미치는 몬순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이런 몬순들이 나타나는 이런 분포도를 제가 참고적으로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 연도별 장마 시종 시기와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제가 참고로 붙여드렸습니다. 평년 장마 시종일은 중부지방으로 6월 25일에 시작되고요. 남부지방은 6월 23일, 제주도는 6월 19일 날 시작됩니다. 종료일은 거의 한 달 정도가 되는데요. 제주도는 7월 20일, 남부지방은 7월 24일, 그리고 중부지방은 7월 26일입니다. 제가 이걸 장마기간이라고 해서 예보를 해드리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평년 장마기간 시종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례 브리핑이었습니다.